한글자막 by 박진희 저희가 그때 잠깐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각 캐릭터마다의 애니메이션을 짧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각 캐릭터들의 목소리를 오늘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쭉 저희가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릴게요. 처음 보시는 거는 움직이는 거는. 그때 라우만 봤나? 라우! 우와, 귀엽다. 너무 귀여워! 재호가 당근 싫어해? 야채 싫어졌네 롬잉 롬잉 이거 뭐냐? 귀여워 웃으니까 이렇게 비벼서 르르 너무 예뻐 르르 짱이다 귀 봐 귀 방귀를 껴버리네 눈 뜨면 방귀를 껴버리네 눈 뜨면 방귀를 껴버리네 어떡하냐? 마테치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귀엽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와 렛츠고 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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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김준이다 봄봄 봄봄 좋아 봄봄 봄봄 ㅎㅎ 총 별 얘춘 naught 배분 rolled 件事情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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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칠리! 와우! 겁말라 와 근데 현세이 형인데 이거? 불을 낸다! 불을 내! 어! 첫 친구! 오케이 오케이! 현세이 형 전문! 포도에 다 먹네 이거 또 막둑! 우와!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야! 나다! 나다! 귀여워! 오! 좋아한다! 대박! 포만감! 키트! 오! 로봇 소리! 오! 로봇 소리! 오! 오! 귀여워! 오! 귀여워! 너무 웃겼다! 신발 안 돼! 오! 여기다! 오! 그러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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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귀여워! 효가 노란색이다! 귀여워! 귀여워! 효가 노란색이다! 오! 오! 애니메이션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오! 귀여워요! 오! 귀여워요! 와! 방금 끓는 거 잊지 않아! 와! 방금 끓는 거 잊지 않아! 저희처럼 너무 귀여워요! 이미 이렇게 귀여운데 여러분이 여기 목소리까지 얹으시면 이야! 칼랑 녹색! 팬들한테 너무 뜻깊은 컨텐츠가 될 것 같아서 녹음을 할 거고요! 자! 다음! 첫 번째로! 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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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다 같이 긴장해 아 근데 나 웃고서 시작할게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민망해요! 아 지금 들어와! 아, 어. 오케이. 아, 지효가 진짜 다 로미. 로미, 렛츠 고. 어떻게 하는 이거? 로고. 렛츠키. 와, 너무 웃겨. 와, 너무 잘한다. 네. 산다, 나이스. 아, 한번만. 룰루다, 룰루다. 와, 룰루가 어떻게 할까. 음. 음. 오. 히히. 룰루. 룰루. 고. 와, 야, 얘들아. 어. 아. 어. 네. 네, 감사합니다. 와, 좋았다. 아, 마테츠 기대된다. 마테츠. 어? 흐하. 흐흐흐흐흐흐흐흐. 오. 슈. 예이. 오. 오. 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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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이져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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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와, 야. 번번이다, 번번이. 아, 근데 얘네 은근히 보면 할게 어려워.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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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빙 나오는 건가? 오! 아니.. 천정! 아니 미스정! 천정! 왜 청소리가 뭐냐? 혈관 터질 것 같아 너무 빨리 눈 차서 음. 네. 좋습니다. 왜? 빨라 하잖아. 빨라 나. 이거 뭐 좀 해봐. 좋아 좋아 좋아. 와 잘한다! 갓블레스미 뭐라고? 갓블레스미? 아 기쯤 한번 갓블레스미 오 피 히힛 오 왜요? 아 아 진짜 없는데 히 히 히 히힛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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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힛 어? 히 힛 히 힛 히 힛 힛 저거 좀 하죠? 나 이거 좀 하죠? 아 칠리 나 칠리 소스 이야 하핰 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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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으아! 우아! 응? 우와! 인정! 쟤들 있어! 쟤들! 근데 저한테 뭐 할 게 있어? 아아! 아아! 아아아아아! 래헤! 래헤! 으아! 됐다! 비키!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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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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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진짜 형이 대단한 걸 보니까 다시 놀고 뭐해? 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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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